러닝타임 3시간이 정말 3분은 좀 뻥이고 30분처럼 느껴졌던 몰입감이 엄청난 작품입니다 제가 2D, 3D, 4DX, IMAX까지 총 4번을 관람했지만 보고 또 봐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다만 몰입감 때문에 상영 중 음료수나 팝콘 먹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직관의 남자 영직나입니다 제가 오늘 또 아바타 무래기를 세 번째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3D 보고 2D 보고 그리고 이번에 4D로 한번 보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것의 2D, 3D, 4D를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4D를 보러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또 영화관의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오늘이 아바타 개봉 제가 알기로 7일차인데 지금 어제까지 320만이 영화를 관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중에 두 번 보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또 빨리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곧 만나요 바이 다양한 옵션의 영화관 선택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영화를 자주 보시고 재밌으면 한 번 더 봐야지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 2D로 보면서 전체적인 스토리와 디테일한 영상비를 감상하신 후에 N차 관람을 도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직나입니다 오늘 제가 네 번째 아바타를 관람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용산 아이맥스관에서 3D로 이렇게 특별한 안경을 쓰고 또 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4D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오늘 이제 아마 결정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보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후기로 리뷰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뒤에 또 후기로 만나요 바이 이번에 아바타 물의 길을 4번 보고 느낀 소감은 이 영화는 아이맥스의 아이맥스에 의한 아이맥스를 위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맥스의 끝판왕이라는 점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모처럼 이벤트로 영화관을 찾으시는 분들은 금액이 좀 나가더라도 4DX나 아이맥스로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이도 저도 모르겠고 그냥 영화관에서 한 번 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아이맥스 3D로 관람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나비족의 족장이 된 토르크 막토 제이크 썰리는 어느새 네이트리와 함께 내 아이의 부모가 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행복도 잠시 판도라를 떠난 지구인들이 다시 돌아와 나비족 반역의 주동자 제이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면서 썰리 가족은 하나다! 를 외치는 제이크와 가족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나비족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숲을 떠난 썰리 가족은 먼 바다로 나아가 바다 부족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숲을 터전으로 살던 썰리 가족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의 삶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이크와 네이트리에게 죽임당한 쿼리치대령의 아바타에게 쫓기는 썰리 가족은 그의 추격을 피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혹등고래를 연상시키는 툴쿤과 이크란 일루 등 cg로 만든 판도라의 생물들이 놀라웠고 2022년 최고의 작품입니다 돈화값 지수는 더블 그린 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1 2 2 2 2 3 3 2 3 4